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! 마지막! 랩, 랩, 랩 너무 귀엽다 또 빨라지는데? 진짜 잘 안 돼 또 빨라지는데? 또 빨라지는데? 또 빨라지는데? 또 빨라지는데? 자, 이 부분은 잘 안 돼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여기 가라지를 안 돼 udos 여기가 다 들어있 definition 슬픈 이 시즌에 가다보니까 많이 뭐 있었던 것 같고 치우시면 뭐 기분도 상당히 좋았어요. 일단 오늘 이렇게 연탄 나르기 행사하면서 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어르신들 겨울 좀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날랐습니다. 어르신들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즌에 그래도 선수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연탄을 날랐는데 좀 그 연탄으로 인해서 좀 겨울을 조금이라마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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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